에너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아무래도 글로벌 에너지 대란 때문이죠. 이제 에너지주들이 새로운 빅테크 우량주다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게인 2000년이네요. 기술주 막 망가질 때 에너지주가 올라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시총이 애플을 넘었어요. 그런데 처음은 아니죠. 2019년 상장할 때 갔는데 아람코 시총이 넘고 안 넘고 이게 사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걱정할 수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람코의 유통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조금만 움직여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 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거 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자체를 비교하는 건 조금.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느낌. 지금 뭐 올해 들어와서 S&P 500 지수에서 에너지 부분이 40% 올랐고 아람코는 28% 또 애플은 20% 내려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지금 시총의 역전 현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하면 지금 러시아가 촉발한 전쟁이라고 보이지고요. 다수 유럽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 석유 수입을 지금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판이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 소재의 석유 회사 에너지 기업으로 어떤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페트로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달러가 강세로 가요. 에너지지수 안 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까에 기인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 업종이 이렇게 약진할 수 있는 건 2021년도에 사실 생산 영역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라든가 그다음에 이란, 베네수엘라 여러 군데에서 생산을 더하자, 감산하자, 증산하자. 지금 꼼수가 보인다는 거죠. 이야, 우리 원대행까지 최고입니다. 그겁니다. 아주 정공을 지금 치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페트로달러 체제가 무너지면 달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세계적인 패권이 완전히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 내놓고 견디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주식은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걸 지금 아주 잘 막아주는 게 하나 있어요. 러시아 전쟁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사실 베네수엘라 100불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200불까지는 견딜 수 있는 경제라는 게 자기네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계속 얘기했던 패권 전쟁에서 소위 말하는 체를 넘겨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개월 후에는 항상 수익률은 굉장히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긴 안목으로 투자에 리발랜싱을 하시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긴 안목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어디에 좀 사볼까 하시는 생각분들 하시는 분들. 또 자꾸 보기 힘드신 분들. 그러면 저는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이번에 언론사에서 미국의 거의 탑클래스의 경제학자 두 분을 놓고 논쟁을 했는데요. 결론은 에너지주와 금융주로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에너지 분야는 좋게 얘기하면 선순환적인 확장기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완전히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전쟁이 끝나든가 엔데믹이 간다 그러면 수요가 또 받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 과정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투자의 기재들, 글루들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방어막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에너지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 신재생보다는 정유 쪽으로 조금 지금은. 저는 석유, 그다음에 그쪽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브리핑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신재생은 지금 방향성이 아직도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지정학적으로 하고 석유 공급 체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신재생으로 가는데 이게 흔들렸기 때문에. 맞아요. 신재생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가스, 원유, 이쪽에 관련된 주식이 조금 더 각광받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지저항에서 새로운 대사는 좀 더 각광받으며 정리를 변대로 가져via요. 그리고 1개월 아래에 비